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고개 왜 옆에 오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로블록스 피트니스라고 해서 왜 제 소개는 안하죠? 아 기다려봐요 피트니스라고 해서 설행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려고 했어요 로블록스 피트니스라고 체육관이 있는데 저희 설행님이랑 같이 진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루테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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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드디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선생님 저 아 실제로는 다이어트 안하시고 로블록스 캐릭터로 다이어트한다는 이 루테님의 못된 신보 개구리 닮았네요 아직 루테님 머리에 있는 개구리 닮았어요 저 요즘 진짜로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1년째 듣고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진짭니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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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킬로세요? 지금요 저 지금 10.9인가? 저번에는요? 저번에 0.0킬로였죠 아 좀 빠지셨네 빼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티가 안나요? 아니 그 그때 저희 마지막 만난게 오클밸리죠 예 오클밸리 때는 0.0이었어요 지금 그 이후로 안만났더라 저희 예 내일 만나면 내일 보여드릴게요 살 빠진거 아니 캔방 하시더만 똑같던데요? 아니에요 저 캔방 그동안 안했어요 역시 몇 킬로 차이로는 안되나봐요 5킬로 더 빼세요 열심히 빼겠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루테님 살 빼도록 빼드릴게요 네 여기서 배워가지고 일단은 등록하러 오세요 아 등록부터 해야됩니까?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왜 오셨어요? 아 저 살이 아 살 때문에 아니고 절대 살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허여진거 같아가지고 살 때문에 아니면은 안받습니다 아니 계세요 살 때문이에요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쪄가지고요 네 뭐라구요? 뭐라구요? 다시 접수할게요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쪄가지고 좀 빼야될거 같아서 아 그러면 딱 봐도 그래야될거 같아요 그쵸 그쵸 딱 잘 오셨습니다 러블럭스 피트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은 이름이 뭐 이름 뭐예요? 이름 루테요 루테 몇 살? 저 어 열 예? 안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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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살이요 23살 아 23살 그리고 여기에 온 동기 동기가 뭐 자신의 뱃살을 보곤가 음 아니요 어떤 분이 자꾸 살 빼라고 스트레스 줘가지고요 자신이 그 자신이 보기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요? 어 빼야될거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럼 여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살 잘 빠지나요? 금방 빠져요? 당연하죠 제가 스파르타로 훈련시켜드릴게요 일단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일단 저희 로블럭스 피트니클럽에는 되게 되게 많은 운동기구가 존재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런닝머신 욕도 있죠 욕 욕 음 일단은 런닝머신부터 먼저 진행해볼까요? 네 요거 누르면 되나요? 아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 일단은 일단은 조심하세요 이게 힘들수도 있거든요 아니 달리기라고요 어 런닝 앞에 보시고 네네네 달리 준비하세요 네 일단 쳐보시니까 음 일단 단계를 쳐보시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오 저 이렇게 뛰는거 맞나요? 좀 간단한거 맞나요? 좀 뒤로 점점 밀리는데요? 초본이 초본은 원래 아니 초본은 원래 17단계부터 시작해요 지금 몇단계 15단계 지금 굉장히 힘든데? 지금 굉장히 힘든데? 제가 말했잖아요 스파르타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살 빼기위해서 분명하지 말아주세요 저가 아니면 고생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네 17로 해야되요 믿기세요 네네네네 굉장히 힘든데? 저 뒤로 빠질거 같아요 이렇게 그럼 점프에서 앞으로 한번 가세요 저 어 으악 아니요 아니요 119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잘못 없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운동을 시켰는데 갑자기 떨어지더라구요 어떡해 아니 저 점프 그거 저 착취력 좋아가지고 괜찮았어요 납법 배웠어요 납법 배웠어요 자 자 자 17단계 갑니다 네 저 납법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거 야 이거 17 아니 저 이거 17단계 한번 뒤로 밀리는데요 아 괜찮아요 밀리 원래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거에요 계속 내리시나요 혹시? 아니요 저 안내리고 있어요 으악 아 그래요? 자 스파르타 2단계 갑니다 네 어 스파르타 2단계 여보세요 111이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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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신고하지마요 저 아직 괜찮아요 저 뛰고있어 뛰고있어요 그러면은 이따 와보세요 네 약간 학생이 소질이 약간 보이네요 살이 빠질거 같아요 아 진짜요? 네 이거 드시고 네 어 이거 드시고 런닝마신 올라가세요 이거 들고 런닝마신 올라가라고요? 예 사람 죽어요 아니요 아니요 살 빼려면 그 정도는 해야돼요 빨리 올라가서 런닝마신 하세요 음 음 자 자 노래를 부르면서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회의 살이 더 빠지거든요 너 그런거 시킬거냐? 간다 아 아이 누구 저한테 누구신데 저한테 반말을 하세요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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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인터넷 클럽 클럽의 저기 몸짱인데 아 제가 또 11차 복근여거든요 아 제가 아는 분이랑 닮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? 아무튼 그 복싱호흡을 하는게 되게 중요해요. 왕자 만들고 싶으시죠? 어.. 네! 왕자를 만들고 싶으시면 런닝머신 다니시면서 그걸 드시고 노래를 복싱호흡으로 꼭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아이유의 잔소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. 아이유 잔소리 쭈어진대요? 아 그럼 시작! 늦게 다니지.. 잘 안빼고 싶으세요? 아니야 아니야! 집 부르고 있어요!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.. 배에 힘주고 엉덩이 힘 빡 주고 해야 애플힙이 되고 왕자가 생기죠. 알겠습니다. 배에 힘 빡 주고 응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3살이 애처럼 말을 안드니 그만 그만 그만! 마음에 안들잖아 일단 런닝머신 내려와봐요. 여기 그냥 애쓰자 아니죠? 좀 이상한데? 아니요 맞아요. 이게 그냥 말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. 말하실 때 무조건 이거 들고 왔다갔다 해줘야되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좀 빡세네. 그래요 이게 살이 빠지죠. 기본중에 기본이라고요. 아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이거 해볼까요? 저 이거 들고 오실때 이것도 해요? 아냐아냐 여기 앉으면 자동으로 될거 없어질거에요. 어 아니 증거하시는데요? 아니네요. 대단하 역시 11자 복근 일단 쳐보니까 놓고 시작할게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저는 아까 저는 말했죠? 제가 여기 히트니시클럽에 11자 복근 열어서 이런거 가능한거에요. 역시 11자 복근 없으면 위험하니까 여기 일단 해보세요. 자 헛 둘 하나 둘 나는 잡아주세요. 나는 살을 뺄 것 뺄 것 뺄 것 갓다 갓다 그리고 그거 하실때 이제 또 성악총 롤을 불러야해요. 여기서는 복식호흡이 아니라 성악창법을 써줘야되요. 네 제가 먼저 하는거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 저 성악창법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거 이거 손에 드는거 들고오세요. 아 또 들고와요? 예예 이거 필요해요. 이거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초보자가 아니라 약간 중급까지 오셨거든요. 네 이제 진정한 고수가 되기위해 운동의 고수가 되기위해서 제가 하는걸 따라하셔야 돼요. 네 조수미 조수미 운동법이라고 네 따라하세요. 조수미 운동법 조수미 운동법 시작합니다. 네 자 이렇게 배에 힘 딱 주고 엉덩이 힘 빡 주고 아시죠? 아까 전에 러닝머신 하던것처럼 조수미 운동법 시작합니다. 조수미 운동법 시작합니다. 네 부족. 너무 어려울거 같네요. 아니 할수 있어요. 해야 돼요 해야 돼요. 설요 안빼고 싶으세요? 아니요 끄고 싶습니다. 이거를 해 진정한 고수로 가죠. 알겠습니다. 하면 됩니까? 한적 하세요. 네 하면 됩니다. 어 그래서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거든요. 적당히 하시면 돼요. 자기 염역대에서. 아아, 아아 , 아아 , 아아 , 아아 . 하아 , ㅎㅎ 아유, 저 알려드려야겠네. 이거시 . 빨리 저 따라하세요 . 네, 같이 같이 할게요 . 예. 아이, 저거 하고 따라 하셔야죠. 아 그래요 ? 아 죄송합니다. 다합니다 ? 네. 아, 힘들어 죽겠네. 잠깐만 , 조금만 쉬었다가. 다합니다 ? 네네 . 웅 ! 나도 쉬는 거 아니었어 ? sum %. 다합니다 ? 네. 어, 앙.. 하하하하하하하하 탁 바꾸세요? 웃지 말고 정중 네네 잘하셨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시어주세요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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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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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 했죠 여기 운동기구 내려놔요 저 이 정도 잘했죠 내려놔요 네 내려놨어요 나가세요 네? 왜요? 당신은 살을 빼는 것보다 웃음치료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제가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우회가 아니라고 하는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네 근데 이게 제가 고음이 안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잘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나름 잘했어요 자 다음 운동할까요? 근데 저희 안시나요? 나 안쉬어요 쉬면 안돼요 근육이 쉬면 안돼요 빨리 빨리 안되면 자 이거를 10분 동안 합니다 10분 동안이요? 네? 쉬지 않으세요 이석도로 무조건 이석도로 속도 높일수 높일수 놓고 줄 수 없는거 같아 어차피 이렇게 해야되요 계속 계속 하세요 네 어 힘들다 됐어요 10분에 안된다면서요 왜 아줌바 아니 왜 내려요 트레일러 선생님은 10분은 끝났어요 아 그래요? 로블록스의 10분은 1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몇십분 한거에요 자 다음 철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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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를 팔을 뺀다 네? 아 사를 뺀다 사를 뺀다 사를 뺀다 뺀다 복근을 복근을 반대쿠시다 반대쿠시다 끝에 끝에 아 자 이제 이제 다른 자세 갈게요 아 나 안 쉬네요 다른 자세 쉬면 안된다니까요 다른 자세를 어떻게 해요 다른 자세를 제가 하는 법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매달리세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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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봉 철봉 토콜이 니가 알 때 네 아니 이것도 운동 많이 돼요 이거 보이시죠 제 다리 보이시죠 네 이게 공중 공중 스쿼트라고 오 이거 빨리 해보세요 걸치면 돼요 네 대각선으로 고수분들만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저는 잘 안돼요 아 아직 저 부분이라 안되나보네 우리 1일 잘하셔서 그럼 뭐 철봉도 3개만 더 하고 내려오세요 끝난거 같은데 근데 저 좀 약간 시체로 더운거 같은거 왜 기분타실까요 어 저 지금 걸쳤어요 약간 아 깝니다 아 저 중급이라서 안되는거에요 세원 빨리하고 내려오세요 어 지금요 지금 에이 매달렸잖아요 약간 자세가 이상한데 그거는 벽에 기댄거구요 학생 아 걸렸네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다했어요 네 내려와봐요 아싸 안걸렸다 다음은 어떤거래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요 여기 여기 카페있죠 여기 네 카페 여기 쉬는곳인데 쉴 생각하지마요 나오세요 어 저 이거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될까요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여기는 건강한것만 파니까 먹으세요 어 여기 샐러드 샐러드 저 이거 클릭하면 먹을 수 있는것거든요 먹을게요 그럼 요것을 먹어야겠다 어 어 어 고기 먹고싶다 아 이런거 먹어야 돼요 고기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 돈은 말아서 사먹을 수 있는데 먹지마세요 먹으면은 스쿼트 100개 해야되요 아 네 오렌지 20개 어 왜요 여기 있는거 건강하다면서요 음료수 말고 음식이 건강하단거였지 아 그래요 여기 괜찮아요 운동 더하면 먹은만큼 운동을 더 두배로 하면 됩니다 나오세요 싫은데 Beautiful 저 여기는 요가베트예요 네 오 팔굽loz 포기하나요 아 어 아이고 다 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할께요 꼭 그렇게 수리 되야되요?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저 오늘 여기까지 하면 안될까요? 제가 바쁜일이 있어가지고 안돼요 저 다음 여기 들어오세요 아 바쁜데 저 여기는 어떤 곳이냐 저도 안들어가봤어요 네? 여기 뭐 어 무슨 십일자 복근 트레이너 신자면서요 아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거거든요? 어머 선생님! 선생님!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사람이 살살 쪼각났어 어때요 오빠 어때요 안녕하세요 오빠 어 설행아 어허허허허 어 설행아 왜 저 몸이 왜그래? 운동했더니 몸종이 되었네 야 야 깜짝 놀랬어 왜 몸도 커지냐 야 깜짝 놀랬어 아니 나보다 크네 어떻게 한거야 아 이거 이거 시스팩 사는게 있어서 샀거든? 샀다고? 어 샀어 그거 내 돌이잖아 아 어차피 이거 루테닛 영상인데 사면 안됩니까?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어때? 근데 이거 시스팩 하니까 몸도 커지네 어 나보다 키도 커 다 커졌어 오오 어 여기 옷도 있네 나 어디 입어야지 어 옷 입을까? 클릭 어 입었어 나 입었어 어 나 이 옷 맘에 들어 어 시스팩 어 뭐야 시스팩이 바뀌어 잠깐만 그린거 티난다 너 그렇구나 아 그린거 티나네 아 진짜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아직 안들어가지인거 같다 응 아직 안열렸다 어 그동안 완벽할까? 어 나 잘하지 뭐야 나는 왜 나는 왜 없어? 주니? 아니 너는 다렌이잖아 왜 너 줄이 없냐 너는 여기 헬스장 다렌이기 때문에 줄이 필요 없는거야 나는 초보고 어 너 줄 맞았다 어 줄에 떨어졌더니 우와 야호 나도 줄 잘했어 나는 준양이예요 난 준양이예요 저녁 adult 나는 준양이예요 어 content 속에 콘텐츠 준양이예요 아아아아아 increíble 드랭하라는거 같애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어 со인데요 어 저 들어가자 여기는 어 어? 약간 사우나인가 봐? 사우나 이제 좀 칠 수 있겠다 그럼 이거 기다리면 얼굴 땀 흘리나? 에이 설마 그거까지 되겠어? 야 수건.. 나 언제부턴가 수건이 있었는데? 아니 수건 어디있어? 몰라 나 수건 받아왔어 왜 난 없냐? 난 여기 닦을거다 내가 흘렸다 운동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? 자 이게 땀을 흘렸으니까 밖에는 살림용 가는 곳인가? 어? 밖에 5천 있어! 여기 따뜻한 곳이네 여기 완전 백조야 오 야 나 지금 봐봐 편해 보이지? 여기 백조야 아니야 여기 따뜻해 손에가 앉을 수 있어 야 너 근데 어깨 짱 넓다 손에가 운동에다 이렇게 됐네 내가 살이 폈어 오 앉는거 봐 어 여기서 여기 오렌지 어디? 내꺼 내가 갖고 왔어 어 갖고 왔어 샐러드 갖고 왔어 오 여기도 앉을 수 있나? 오 야 여기가 뭐야 나 너무 커다 키바 골드맨바 할만하다 여기 이거 이거 완전 완전 그거야 뭐야 부기 IP 나 완전 거대 거인이야 자 아저씨 아저씨 제가 구해드릴까요? 오 여기 아저씨 계셨네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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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락했다 아저씨 제가 올라가서 구조대원할게요 그 피해도 나을듯 아 그럼 저 수영하겠습니다 소련님 저 봐주세요 네 네 오 수영 진짜 멋있게 돼 진짜 수영하는 것처럼 오 마지막 해야지 진짜 수영하는 것처럼 돼 진짜네 오 진짜 멋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공주라 하지 않을거죠? 여자 박태환입니다 아 박태환이요? 아 깜짝아 저 인어공주라 할까봐 깜짝 놀라잖아요 와 나 수영 진짜 잘해 야 너 무서워 약간 커가지고 가까이 안으면 안될까? 우와 웃지마 으악 조수다 여기 샤워하는 것인가 봐 물 나온다 싣는 곳 따뜻한 물이네 여긴 다 뜨거운 물이야 왜 수영장만 차가운 물이고 나머지는 약간 몸을 쉬는 듯한 느낌인가 봐 아 뭐야 여기 비키니도 있었네 아 수영하는 옷이 있었네 아 가래꼬 갈걸 짠 야 너 너 나 봐볼래? 그 복근에 어딜 보시는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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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아 여기 완전 시원하겠다 엉덩이 시원하겠다 오 여기 돌이다 대리석이야 여기 뭐 있나? 이쪽은 락커룸 같은 데 헤어주라이 뭐 말릴 머리가 없는데 어쩌지 나도 모자 쓰고 있어서 자 자 나와봐 나 써봐 어 안쩍시네 아 그러네 밖이 그냥 보인 어 뭐야 병 여기 화장실이다 어디? 여기 병? 어? 아악 쏴 으앗 야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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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똥싸고 있는데 제 똥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는 여기가 다 뚫려있는지 알았는데 중간만 중간만 뚫려있네요 아니 다 다르네요 크흠 여기 화장실도 있네 오 여기 진짜 디테일하고 좋다 여기 헬스클럽 어 선생님 이제 밖으로 나가죠 이제 여러분 저희 나가요 저희 나가요 저... 아니 저... 아 여기 있네 수건 아 수건 여기서 가셨구나 나 여기 물도 있나? 저 그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저... 네 여기 취소할게요 이게 왜요? 저... 운동 그냥 안 할게요 괜찮아요 손님 손님 네 여기 그... 여기 올 때 그 하루무료라고 적혀있던데 손님 네 손 좀 닦고 뺨 좀 때리러 갈게요 아니 아니 도망치세요 점수 안에 저... 저... 저 여기가 그... 하루무료라 해가지고 해봤는데 여기 앞만 해도 여기 좀 아닌 거 같거든요 5 4 3 2 1 틀려 틀려 너도 틀려 아니요 하루무료라면서요 저 무료 다 끝났어요 저 그마... 으아 으아하하 어떡하세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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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 무료 촬영 끝났어요 저 그만할 거예요 으아 오지마요 으아 으아 엄청 무서워 오우